나왔습니다. 자 나왔다 나왔다! 일! 하나! 둘! 셋!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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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은 좀 쉬운 것 같은데? 따뜻한, 따뜻한 동물에 함께 이렇게 라면! 라면이 되네요! 라면! 라면이 되네요! 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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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맛있게 먹을 테니까 라면 주세요! 라면 1개! 그냥 라면 주세요! 몇 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요, 어머니 그냥 라면 주세요! 라면 주세요! 아! 아! 지금 다시 배가 배고파졌어요! 배고파, 배고파! 아, 진짜 지금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 배고파요! 물 끓여주세요! 거기에나 나와요! 아, 어머니 같이 하나만 주세요! 아, 너무 불쌍해! 아, 너무 불쌍해! 물 끓여주세요! 아, 불을 할 필요 없어요! 저희가 조금씩 먹어드릴께요! 어, 그러실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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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분 남았어요! 10분! 야, 10분 남았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케찹을 다 먹을 줄이야. 어쨌든, 케찹 성공! 조금만 더 신나게 해주실래요? 제가 어른들 먹었는데 너무 매겁지하잖아요. 지금 이제 7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시옷! 시옷! 우리 시옷에 한번 소화제 같은 거 들으세요. 5, 4, 3, 2, 1, 소화제! 소화제! 소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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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제는 우리가 약국으로 가야 되나? 그렇죠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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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그래 그래. 약국이 약국이. 이거 선물해야지. 이거 선물해야지 6개야. 이거 성공해야 돼. 국물도 다 먹어야 돼. 국물도 다 먹어야 돼. 국물도 다 먹어야 돼. 약국 약국. 오! 너무 끼니까. 태차적으로 먹었다. 안 먹어도 먹어야 돼. 안 먹어도 먹어야 돼. 안 먹어도 먹어야 돼. 약국 약국 약국. 약국 약국. 나 이게 맨날 가는 약국이야. 약국 약국. 약국 약국. 이렇게 다 먹어야 돼. 2년 치고 다 먹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여기 또. 미모에. 다 먹었다, 성공이에요. 성공이야, 성공이야. 성공이야, 성공이야. 성공입니다. roof Local. 식구 아이들이 탑 yards fly. feld醒 왼府 소화제를 달라고 하는데!? 여기,ry가ycz해!!! 진짜 소화제 sof화제만 주셨어. 여기 어떻게! 10개로 정현 theners ain't it! 40초, 40초! 30초, 40초! 참 많이들. unleashedly willsue, 몬武óg distinction. ondera 시와 함께 해야지. 그래서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까파 안시 대결 이렇게 해서 소아지 먹기까지 성공을 해서 샤이니 팀 둘, 넷, 여섯,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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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소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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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지. 샤이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섯 개요. 소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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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아지. 저희가 정말로 마음 같아서는 농담이었습니다. 했으면 좋겠는데, 방송에 우리가 거짓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그동안 사랑해주셨던 막반식 오늘로써 막을 내리고. 자, 우리 막반식 멤버한테 한마디. 바이 바이. 우리 샤이니와. 뭐해요? 뭐해요? 제가 받은 미션은 그겁니다. 제가 받은 명은 그거라서, 우리 막반식 팀이 졌을 때, 해체를 하고, 샤이니와 함께. 태극기, 태극기, 태극기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얘기 좀 해주시죠. 홍보 좀 해주세요. 샤이니 프로 바로 샤반식입니다. 막반식과 샤이니의 아주 정정당당한 퇴근, 아주 시원하게, 통키하게,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속이 시원하게, 복수전 태극전에 성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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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이 지난 방송에서, 벌써 뭐 다, 어? 문서화 시키고, 작업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 다 봤어?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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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하고 참 재밌죠? 뭐요? 이렇게, 영화같은, 뽕을 쓰게, 재밌는 공포의 예술을 한 뒤 봤습니다. 공포의 예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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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부르는요? 어?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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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j 미안 Action! RNA!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하시면 말씀해주세요. 2010 예능의 블루칩이 되기 위해 야심차게 열린 막반시 예능 올림픽. 예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 둘, 둘, 셋, 피치, 비, 토크, 라이언트. 그리고 봉투까지 완전 섭려. 아이돌들의 자추물 예능 완전 성공하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와주세요.